둘, 셋, 방탄! 안녕하세요, 방탄 센터입니다! 2023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의 아미 여러분께 새 선물이 돼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지난 10월, 부산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BTS 예트컴인 부산 공연이 실왕 영화로 전 세계 국정에서 개봉하게 됐네요. 실왕이야? 이번 영화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. 바로 시네마 전용 카메라를 통해 공연 현장을 고화질로 보다 다채롭게 담았다고 하는데요. 네, 그뿐만이 아닙니다. 공연의 현장감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스크린X와 For the Axe 포맷으로도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! 지난 부산 공연의 감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!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, 태형씨? 예매 정보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큰 스크린과 풍부한 사운드로 만날 수 있는 이번 영화 BTS 예트컴인 시네마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그럼 우리 극장에서 만나요!